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어제 기술적 루드맵 앱 세미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고요 최근에 크리스몬러 교수님이 사임을 발표하시면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고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인 주주들의 지분 변동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래서 같이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10월 27일 새벽 2시 제가 이제 새벽에 라이브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일어나자마자 요약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이온큐 기술적 루드맵에 대한 웹 세미나가 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김정상 CTO, 딘 카스맨 엔지니어링 담당 임원 파탕 R&D 담당 임원이 참석을 했는데 전체적인 총평은요 제가 원래 세부적인 디테일을 다룰까 말까 했는데 지금까지 아이온큐가 얘기했던 기술들이 쭉 복습하는 그런 느낌의 시간이었습니다 기존에 아이온큐가 얘기했던 여러 기술들을 통해서 64EQ 및 그 이후 루드맵을 달성하겠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주는 세션이었고요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한 가지 제가 캐치한 부분은 포토닉 인터커넥트 이게 뭐냐면 여러 QPU 양자칩들을 광섬유로 광학 스위치에 연결을 해서 얽히게 만들어서 네트워킹 시켜서 하나의 거대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인데 이거를 통해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를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만들겠다라는 얘기 했죠 여기서 크게는 물리적인 크기가 아니고요 큐비트 숫자나 연산 용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64EQ 이후에 도입될 건데 2024년에 초기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힌트를 줬습니다 이걸 잘 아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Q&A 세션에 크리스몬로 교수님에 대한 질문은 없었고요 주로 기술적인 질문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크리스몬로 교수님의 사임이 아이온큐 르드맵 달성에 있어서 문제나 타격이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웹세미나는 참고로 몇 달 전부터 준비가 된 거니까 어느 정도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크리스몬로 교수님 사임 이후에 웹세미나가 진행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핵심 슬라이드인데 보면 아이온큐는 측정 가능한 성능에 집중을 하고 스케일 확장성을 늘리고 제조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두 개의 큐비트를 쓰는 게이트의 정확도를 99.6에서 99.9 위로 올리겠다 그리고 오류 완화 기술 계속 도입할 거고 AQ29에서 AQ64 이상으로 갈 거고 지금 쓰고 있는 이온트랩 칩 같은 경우도 EGT라는 걸 쓰고 있는데 MGT라는 차세대 칩으로 바꿀 거고 싱글코어에서 멀티코어로 간다 포토닉 네트워크를 넣을 거다 이틀의 뷔을 쓰다가 발음이 더 유리하고 다루기 쉽고 확장성 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현재는 커스터마이징 된 아키텍처를 쓰는데 앞으로는 모듈식 그리고 유연하게 갈 예정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다 계획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닌 게 저번 달 썼던 애널리스트데이에서 아이온큐가 이미 이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64AQ부터 발음을 쓸 거고 오류 완화를 더욱 더 쓸 거고 RMQA 뭐 이런 기술을 쓸 거고 MGT 아까 나왔던 거 이런 것들을 쓸 거고 그 이후에 포토닉 인터커넥트와 오류 수정 넣을 거다 그래서 복습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흥미로운 거는 한국인 아이온큐 지분 변동은 어땠을까 제가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참고로 이건 이제 3기에 계시는 나이온큐 님이 저희 장기주주 카톡방에서 계속 정보를 주고 계셔요 그래서 매번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온큐 공동 설립자 수석과학자 크리스만 러 교수님 사임 소식 이후에 23일 장 후에 나왔는데 총 21.5% 하락을 했습니다 12불 중반에서 9불 후반까지 떨어졌는데 한국인 지분 변동을 봤더니 그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는 한 37.25%가 한국인 비중이었어요 한국인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가 나옵니다 14%였는데 그 사임 소식이 나오고 나서 24일에 13% 떨어졌죠 그래서 이때 한국인 지분이 조금 줄었어요 0.03% 줄었는데 전체 거래량의 13%로 여는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25일에 이제 한국인분들이 좀 늦게 알았나 봐요 크리스만 러 교수님이 퇴사하신다는 거를 오히려 한국인 비중이 늘었습니다 0.4% 정도 늘어났죠 7,623만 주 총 발행 주식수가 2억 한 100만 주 정도 되는데 거의 최대 보유량을 달성을 한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날 총 거래량이 1,264만 주였는데 한국인 거래량이 600만 주가 넘었습니다 전체 거래량이 50%나 한국인의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한국인 비중은 크게 변동 없이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이 패닉한 사람이 던진 거는 장기 주주들이 받아내서 저가 매수 기회를 삼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24일에 정작 이 크리스만 러 교수님 사임 소식이 나왔을 때 그 한국인들끼리 하는 주간 거래 있잖아요 거기서는 아이온큐 주가가 8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날 아이온큐 실제 본장에서는 10불에서 11불을 왔다 갔다 했죠 한국인들이 패닉을 과도하게 많이 했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은 저도 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라서 생각보다 한국인 주주들 중에 장기 투자자들이 많고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은 분들이 많다는 점이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총체적인 의견은 뭐냐 일단 기술적 러드맵 웹 세미나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지만 제가 아이온큐에 대해 좋아하는 점은 묵묵히 누가 뭐래도 목표들을 달성해 간다라는 걸 이번에 또 한 번 보여줬고요 크리스만 러 교수님 사임에 흔들린 것은 주간 거래에서 8불까지 내려갔던 것을 보고 이제 본장에서는 10불에서 11불이었던 걸 보면 정작 한국인들이 패닉을 많이 했고 패닉한 사람들의 수량을 그나마도 장기 투자자들이 받아내서 한국인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상승하고 있다 이거는 저마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아이온큐 어떻게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면 저도 모릅니다 저도 그냥 제가 계속 공부하면서 더 높은 확률에 배팅할 뿐이고요 아이온큐 공부도 하고 다른 경쟁사 공부 또는 양자산업에 대한 공부 이 양자 기술이 앞으로도 유망할 것인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핵심 이벤트는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11월 9일 목요일 새벽 5시 반에 예정되어 있고 저 역시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번역 및 저의 분석을 드릴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저의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런 하락장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는 아이온큐를 주로 다루는데 저의 가을 바람에 경제적 저의 연구소라는 멤버십을 런칭을 했었어요 거기서는 장기 투자는 어떻게 하는가 또 제가 보고 있는 차세대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 혼자 보는 게 아니고요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투자의 대가들의 책을 읽으면서 이 하락장을 어떻게 이겨내고 지혜롭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상세 설명란에 가보시면 정보가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 가을바람입니다 가을바람 가을바람 감사합니다.